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나눔의 집 운영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나눔의 집 이사회는 운영 미숙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대적 운영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눔의 집 이사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드러난 데 대해 나눔의 집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선 시설 전출 후원금 총액만 발표했을 뿐 나눔의 집 모든 사업과 관련된 후원금 규모와 지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을 통한 시설 전입 후원금과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 등이 4억 9,600만 원에 달한다며 간병비와 지원비 등을 환산하면 할머니 한 분당 8,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조사단의 발표 내용도 당사자인 간병인은 물론 할머니와 할머니의 가족들도 학대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맙습니다.